XW 어이앗!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키스던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캐릭터 죽자마자 빡쳐서 그냥 껐는데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 이겨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클릭스 아! DLC 샀어요 DLC! DLC 사놨습니다. 뭐 새로운 영웅 두개 나오고 건물지구는 모르겠고 피삐정원 뭔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라인 추가래 캠페인 광명 어 어 뭐야 가장 어려움 혈월 혈월은 어려 보인다 그러면은 광명 광명은 광명 야 나 혈월 아니야 이거는 혈월은 혈명이 제일 쉬워야 니얼굴 광명은 충분히 어려워 광명가자 광명가자 오케이 가자 한글 되나 안되네 Die 출발 오 으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와 당신은 황야의 거친 바람을 뒤집어쓰며 말로 나간다 당신은 호박마차를 타고 가는 신데렐라 마냥 12시가 되기 전에 빨리 이동하고 있었다 낚이가 크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공동묘지가 있는 불안한 곳에 도적대를 만나고 만다 그리고 공동묘지의 유령들 또한 만나게 된다 오른쪽 당신은 경고를 무시하고 존나 그냥 달려간다 이리야! 이리야! 당신은 넘어졌다 우리의 죽음을 찾는다 우리의 죽음을 찾는다 우리의 죽음을 찾는다 얜? 삐용! The old world 진짜 넘어졌네 뭐야 그러네요 진짜 넘어졌네? 음... 이게 어려운 게임이야 어려운 게임 캐릭터 죽으면 그냥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음... 어? 나 스킨 하지 않았나? 스킨 어떻게 하지? 오랜만에 본다 성전사 노상강도 한글패치 어디갔어? 여기 있잖아 한글패치 잘 돼있네 칸패가 반만 됐나? 자막혀요 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아... 나오네 이렇게 체력 12 적을 죽이세요 알아 여러분들 보이면 있지 이거 이 노란색이 캐릭터 4명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자리 위치하면 쓸 수 있는거 빨간색은 상대방 4명까지 쓸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거 이 색에 이어진거는 범위공격인거다 알았죠? 자아! 저왕 이것도 이거 기절 100% 기밥 누르면은 기절 중독 추력 이렇게 나오잖아 알아서 해 예 로또! 이기면은 아이템 처먹으라고 음 알았다 이거 뒤져야돼 뒤지면 좋은거 나올 수 있고 안좋은거 나올 수 있는데 좋은거 나왔다 그렇지 잘한다 잘해 여러분들인데 출혈기술자 일단은 출혈 내가 때리면은 상대의 2 턴 3 턴 동안 이 출혈 이내 그럼 총 6의 데미지 주네 씁시다 예 영수증 안되네 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2인분 먹네 오케이 조집시다 회피 와 대박 턴막사격 이게 여러분은 빡치는게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100대면은 이번 원정에 막 안좋은 영향을 캐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캐칠 수 있는데 이게 안좋은 영향을 캐치는게 많아 스트레스 관리 많이 해야돼 어 출혈 걸렸다 음 회피 추가이 아 아 죽으면 시치됐는데 이렇게 출혈로 죽으면은 시치안되지않나 그럼 대박 원정완료 근데 남았는데 원정완료하면 안돼 계속 모험해서 fast 눌러서 빼 식 .. 나갑시다 저 초보예요 어려운zar ad 그렇지 얻었죠 이런걸로 뭐 업그레이드 가능한 했을꺼야 경험치 레벨 1 마을로보키 잘한다 잘한다 아 여기서 이제 얘들을 데려오는거야 힐러 역병 이렇게 자막히고 자막혔나? 모르겠다 게임플레이 엠 엠 엠 엠 엠 엠 자막없는데? 음영이예요? 아아 됐다 됐네요 자 보자구요 새 영웅 없죠 이거 스킨 안됐나 스킨? 아아아아 대박 누구야 흐왕님이야? 다있나 이거? 어 없네? 어 뭐야 누구야 누구지? 누구지? 얼굴은 모르겠어 헐 대박 이름은 모르겠어 아 소풍아니님이야? 아아 베랄 어 어 있다 누..누구 누구야? 어 누..누구..누구셔? 누구지? 내가 아는 분인가? 아 연두님이야? 그 연두님 내가 아아 그래? 어 어 성료도 있나? 어 뭐야 어 누구지? 뭐야 누구야? 이거는 완전 캐릭터로 나오네 캐릭터로 그쵸 스킨 맞죠? 캐릭터로 나오네 뭐지? 아아 후주님이야? 대박 후주님 부럽다 성료라니 나는 광대인데 이름 바꿔 놔야지 어떻게 이건가? 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거 성기사인데 어 한글 안되네 저런 후왕님 후..후가 어떻게 하지? 후..후가? 소..풍님 연... 연두님 연돈데 연도? 연두님 연두님 산타임 하.. Dist deserve 아 아직 마을 couples 이 오케이 포지션 이렇게 합시다 포지션 이렇게 영의자들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 아냐 그지 이거를 깨면은 엔딩인 거잖아 좋아 깨면은 짤..방이 짧고 난이도 쉽고 목표 방의 90% 방 다섯 개면 네 개만 돌면 돼 이런 쓸모없는 거 주네 갑시다 여정보급품 이게 중요해 방이 짧으면은 열두 개 붕대는 세 개 해독제 세.. 세 개 삽 두 개 횃불 여덟 개 하나 아 두 개? 성수 두 개? 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네요 예 지금도 이럴란가 모르겠네요 이 조중에 배고프면 치룩깎이 있거든 체력 없으..먹은 거 없으면은 흠.. 가재 와 신기하다 이거 스트림 얼굴 나오니까 개 신기해 와 대박 완전 신기하네 이게 75 이하.. 아 오케이 나이스 완전 신기해 아 나왔다 치리네 출혈조항이네 이거 써버리자 아아 이게 좋아 그 다음 얘는 얘는 원래 던지는 건데 이거밖에 안되네 아직은 체력 5인님 잡자 시체 출혈 중독 치명태로 죽은 얘는 시치로 남기지 않아요 아 오케이 어... 기절!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대박 기조정 있네 영수증! 도디전 영수증 보여줘 버리기 대박 이거 열수였나 이거? 콕 어 대박 좋은거 나왔다 그렇지 정찰하면 맵 보이는걸로 기억해 장애물 전투하나 있네요 빈방에다가 이거 삽 이거 안하면은 체력하고 이제 스트레스 엄청 남기지 않나요? 어우 깜짝아 회피 13이네 바로 이제 포도알 타나탓! 아! 아 총 쏠때도 얼굴 바뀌어? 대박 아 진짜 그러네? 대박 중독 뒤에 해버리자 저항 20이네 80 와 치명타 자 데미 졸라쎄 다섯차례 뭐 엄청 주네 기절해버리자 기절 기절스 그렇지 자 다행히 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영수증 아 미친 갑부였나? 안 돼 안 돼 맞는걸 리얼하다 진짜 실제로 맞으신 표정인가 저거? 안 돼 저 땅겨오는건가? 어 저항이다 아 회피 엉청하네 13이라고 대박 이거 중첩 되나? 와 회피 미친 기절 됐다 오 대박 그렇지 제발 제발 그렇지 형상심샷님 감사합니다 영수증 와 너무 좋아 딱총 와 아아아가 야 개쎄 소풍님 가신데? 와 뭐야 밝으면은 그거네 태양망토 이거 이 피자 나는 이제 이제 나는 성기사가 너무 좋아 저 성기사 취향이어서 아무튼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맵을 딴딴딴딴돌돌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뒤져봐 뒤져보자 아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아 이런 수략 아 흑 저런 후..후왕..후왕님 아 흐왕님이잖아 후왕님이십니다 음..그 제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아니 캐릭터 캐릭터여 캐릭터여 캐릭터 예 아니 흑왕님 말고 후..후.. 예 아닙니다 자 가볼까요 아 미친 소풍이 아이 소풍..아니 님이 아니고 아이 캐릭터 이름이야 여러분 스트리머분이 아니고 얼굴이긴 한데 아이고 이거참 자 기절합시다 기절 내성 25 25 방어 15네 맨 앞에가자 좋아 영수증 어우 데미지 너무 좋아 와 ß 그러쥐 아 소풍이네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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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ğ 연두니? 아SPEAKING 여... 연구야 이거 중첩 되나? 대박! 미친거 아니야 야! 8db지야! 1톤 다 1톤 당 소... 서퍼가 일단은 힐 하자. 힐 아 돔해를 주세요 불편 불편 쓰이이이니 아니이 안돼 연구 영수증! 그렇지! 좋아 와 많이 준다 돈 750원 이건 뭐야? 이거 성수 넣어야 되는건가? 근데 성수로운거 넣으면 성수인가? 새로운 힘 불을 넣습니다 에게스 아 함정이 있네요 함정은 바닥 누르면 되지 않냐? 이거 조심해 눌러! 헤헤! 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네 자 올립시다 아 이거 패치했어요 패치 스트리머 패치 이것도 가자 이거 하고 가버리자 이렇게 눌러 아아아아 그럴 수 있지 에 이거 스트레스 백만 안넘어가면 돼 백만 안넘어가면 돼 아 있네 13 어 야 내가 표적 찍는게 없는데 얘 스킬 그치 표적 찍는게 없는데 뭐 어떻게 싸우는거지 일단은 포도탄! 그렇지! 와아! 데미지 4 4 4 이쁘다 아 이 스트레스 공격하는 애가 제일 싫어 얘 쉽게 바뀌는 선물 와아아아아아 그거다 그거 아 그거다 그거 음 죽어! 와 데미 왜이렇게 쎄 출혈 그 다음에 이제 파트 회복 천 힐 좋아좋아 나쁘지않아 아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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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제! 아 시체가 아마 치명탈 안죽이면은 음 죽어어 이거 바로 던져서 주지자 오케이 와아악 대박 이거 상자 그렇지 와 너무 나 너무 잘하는데 나 이 게임 쉽게 끼겠다 쉽게 낄거 같은데 깔끔하고 막 저 있어요 저 캐릭터 광대인데 광대가 아직은 없어요 초반 스타트 포켓몬은 아니에요 광대가 이게 스타트 포켓몬들인데 와아악 돈처럼 미친거 아니야 야 이거 먹어먹어먹어 아 이끄갈또님 삼개월구독 아리가또 캐러멜 마끼가또 도네가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악 끝이다 영지로 기현하자 그렇지 좋아 활력의 돌 별로 쓰레기인데 어 16개 6개 손 4천원 제발 까보자 뭐가 있을까 와아 재물집착 소펑아 씨 그렇게 재물이 좋더냐 물론 돈이 좋지만 날래는 소 오 속도 4 첫번째 톤 한정 불발타자 아아 3% 치명 근데 뭐 얘가 치명에 벌 필요없지않나 음 소펑아 아하 하지만 이해하는 부분이다 아 아 이거 지우는데 돈 많이 들지않냐 내가 지금 5천원 6천원 들고갔는데 영웅보자 아 없네 영마차 고용가능한 영웅수가 3명으로 증가 이거 처음에는 이거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 처음에는 무조건 이 영마차라 영마차가 죄화 내가 알기로는 음 안열렸네 아직 스트레스 경감 자 바로갑시다 광대존요 광대 어? 30% 출혈 기술 확률인데 내가 출혈을 더 받네 짧음 석궁사수용 석궁사수 없지 지금 1% 치명 정찰확률 함정핵 최속도 고급 중독기술확률 어? 이거 이거 하면 되지않냐 이거 중독기술확률 그죠 여러분들 중독기술확률 쓰면은 좋은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늘어나는거니까 아 중간이네 아 아냐 연두 그래 연두 가는게 좋을거 같애 중간 가봐야지 연두가져 장작 장작과 야영 맞아 중간부터는 장작이죠 장작 일단은 에 12개 24개가 3개씩 사 3개씩 하고 하나하고 에이 기니까 혹시 몰라 3개씩에 됐다 출발 이게 적게 가져가다가 팀이 망해 그러면은 이 캐릭터 없어지는거야 혹시 몰라 그냥 푸짐하게 가자 음 이제 저 스트리머 실제로 욘두라고 불려요 흐어 녹 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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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녹두 녹두님에 그래요? 녹두 녹두님에 가자 가자 와 미친 방 존나 커 아니 이걸 90% 가야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방 90%면은 방 몇개가 몇개 안가도 돼요? 큰일이네 아이구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아 아 아 후주야 후주야 후주가 아니라 후주입니다 후주야 이거 참 아이구 이기참 오 좋아 좋아 갑시다 가자 녹두야 그렇지 치명타 치명타하면은 이 주변에 막 스트레스 깎이잖아 그리고 바로 이제 산발탄 가자 따다닥 그렇지 영수증 공개 에엠 기절 쓰 됐스 아프지? 에? 에? 와아아아 대박 후주야 그걸 발피하는 너만 아 아이고 와 대박 한 대다 데미지 안 입었어 대박 역시 내 내가 아끼는 친구야 어메? 아 근데 야 이거 처음 만남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냐 한번도 해 그럼 데미지 8이지 대박 살았네? 아 아 아이고 왜 이렇게 약화야 도니즈 영수증 공개 그렇지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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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리 뛰는거 너무 좋아해요 어쩔거야 나는 광역이 너무 좋아 아 이거 뭐야 아 얘네 개빡정 회피 높잖아 얘네 얘네가 죽어라 죽어라 아 저항마라 어 뭐 구멍이 벗어 탔 그렇지 제발 영수증 공개면 죽는다 에? 아니 아니 괜찮아 일 피하면 괜찮아 아우 아 기절 아 이 중요한 힐러가 기절이면 어떡해 괜찮아 아니 힐러만 공격하네 여기서 일단은 어 치료제 써버리자 영수증 공개 일로와 얘네 역시 죽었고 너도 일로와 대가리 밍글러버려야지 아 이 수말람이 다행이다 아아 우와 이거 야 이거 뭐 뭐 바쳐야돼 이게 뭐야 이동 확률 속도 떨어지 아 속도 떨어지는 안 이거 얘들아 이거 뭐 뭐 바쳐야돼 음 성수회 아 그래? 아아 도벽 기벽 재 재생됨 아니 제거됨 도벽 기벽? 엄청 안내고 사라졌단 말이야? 대박 쟤도 또 있네 완전 좋은데? 뒤져보자 아 지도 맵보이잖아 와 나이스 와아 아 이런 수 가자 가자 바로 이 중독수 가자 독두 그렇지 가자 소팡 그렇지 와 야 왜 이렇게 딱딱해 어? 왜 이렇게 안 아파해 아니 아니 야 너무 좋은데 수 우리 후왕이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올리자 너해 너 그렇지 방금 뭐 써져있었는데 못봤다 와아 너무하다 데미지 어!!! 우리 소풍이 어떻게 해 아 이건 일단 대가리부터 존중이겠다 수발 후! 죽어! 와! 아, 소파가! 아니? 아이고 위기야, 위기야, 어떡해! 위기야! 아이고 후지야 부탁한다는 오아아... 하아... 아이고... 아이고! 뭐 대비자, 이렇게 아파! 출혈까지, 일단 가마 붕대 아이고 어우..왜..왜 이렇게 아파? 이런 개같은, 일단 중독 바로 세리자 일단 얘는 죽었고 그렇지 다음 앞으로 와 어 안걸리네 얘는 안돼 놈두야 휴 아 놈두야 그거야 일단은 바로 이 영수증 좋아 우주야 가자 그 다음 일단 얘부터 죽이자 뒤에 있네 그러면 그러면은 숨을 곳은 없어 오케이 아 회피 회피 와아악 아 이 수발 개빡지네 이 집에 사라져 와 치명타 데빗 이거 이거 안되네 시치는 아니네 아프지 그렇다 그렇지 됐어 아 얘들 체력 실화냐 어떻게 우리 애들 어떻게 아이고 이름이랑 어떻게 넣었어 이름은 넣어주고요 스킨은 이런 했는데요 잠깐만 내가 살려면 애들아 이거 다 빈방이잖아 그지 오 띠용 여기 가구 그냥 바꾸해서 여기 다 왔다타면은 전투 최소로 오 야 이거 되겠는데 이거 가자 뭐 캠핑해 맘마 맘마 캠핑은 그 지금 안돼 안돼 소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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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돼 소풍아 그렇지 아 이거 해체 못했으면 화날뻔 했다 으응 됐다 빠쿠 빠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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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빠쿠스 나 잘하고 있지 않냐 얘들아 꽤 생각보다 꽤 응응 쩌쩌 으응 쩌쩌 내려가서 온 다음에 여기 딱 반대로 뒤지면 되겠다 이해던가 좀 남달라 음 나쁘지 않아 제일 쉬운 난이도지만 쉬운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할게 그렇지 오래된 일찍 와 음 음 어? 어 그러면 이거 써? 음 강화 세 차례 오? 아 앞으로 가면 차례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개같은 시스템 음 음 밑으로 가자 밑으로 아 후주야 아 아 아 아 아 삽 깎고 오길 잘했다 그렇지 삽으로 조져 어허 스트레스 받지마 스트레스 바보는데 또 갔다와서 여기 돌리면 돼 아 아 아 아 허어어 아 이게 먼데 비즈 데스 개다 스트레스 까지 미친거 아냐 아니 이거는 흉물스러워 보이지만 열면은 꽤 도움이 많이 돼 후주야 후 후 후 후 후 후 들어가자 에 일단 누르자 이거 제일 스트레스가 없는거 눌러야지 에 그래 후주라 녹두는 만들면 안될거 같애 어 소펑이나 후왕이로 하자 후왕이 아 참고로 스트리머가 아니다 여러분들 저희 캐릭터 이름입니다 에 저희 캐릭터 이름입니다 조 조남이세요 에 앞에 바로 만나겠다 좋아 이 뒤에부터 조지자 추절 저항이요 쟤는 200% 그렇지 음 그렇지 그렇지 25 피해 凄 영수증 와Y 영수증 데미지 높아졌어 대박 아 이거 스트레스가 여는가 아니네 맞네 이번 논 아파 아니야 망하지 않았다 오오오오오오오 Pr 오오호오 만 hin 피해! 아이잇 뭔 가 그거 마시면 어떻게 해 숨을 것은 없어 아잇! 으, 으으 으으으으... 녹두야! 좋아좋아 어허 otion character. 거독 엉덩이 거듭 차고 싶다 거독 파이팅 에헹 아, 가, 감사합니다! 아 나도 거듭 차이고 싶다 아 나도 빵댕이 거듭 차이고 싶다 여기서 이제 가져가면 그 횟불 좋아 나이스 방금 얻었나? 스트레스 안바켓 빨리빨리 관리해주면서 이쪽 가면은 바로 이제 한번 장 자리 깔자 고튼 신발은 벗고 차도록 걷어 차이는 것도 좋고 밝히는 것도 좋고 아하하하하하 소풍어어어 와 대박 대박 이건 뭐야 약초 써봐 안되네요 예 이거 일찍 버려도 된다고 했죠 역시 맞았네 컨트롤 쉬프트 아 쉬프트 오케이 다키스 옛날에 잠깐했어 잠깐 아